방사하고 나서 어제 못 오고 녀석이 십살은 좋은데 같은 장소가 너무 많으시려고요 그래서 그냥 심취하지 못할 정도로 오라고 나중에 먹는 소리도 되더라고요 칠해 죽겠다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방사를 했고 지금 부른데 가려고 해요 기특하게 똑똑한 미련만 낭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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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낭 주문하는 데 기다려주세요 아 아 아 낭낭 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